부산의 사립 유치원들이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 번복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산 집회가 오늘 오전 열린 긴급 임시총회에서 오는 29일부터 일주일 동안의 집단 휴업안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집단 휴업을 강행할 경우 정원 감축, 유아 모집 정지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한유총 부산 집회가 집단 휴업을 하지 않겠다고 번복한 것으로 선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부산 집회 내부에서도 집단 휴업을 두고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